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 인기가 있는 한국 전통요리 재료인 홍천무청시래기 상품급을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급은 보시는 것처럼 새파랗게 마른 상태도 있지만 누런 떡잎이 포함된 상품인데요. 올해 첫 출환은 핵무청시래기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상품은 1kg 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는 이 상품급 무청시래기는 물을 먼저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약 1시간가량 푹 삶아줍니다. 손으로 만져서 이 부분이 물렁하게 익었을 때 불을 끄시고 뚜껑을 닫은 후 자연 냉각이 된 후에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어 씻어서 시래기 요리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 설명서를 한번 꼭 읽어보시고 시래기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상품급 무청시래기 핵무청시래기 1kg 포장 상품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무청시래기를 주문하시면 얼른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주문하시기 전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오후 시간인데요. 모두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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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